제가 성준이랑 사진을 찍을건데 어떤 포즈로 찍을지 골라 보겠습니다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미안하게 됐다 사진 찍어야 되는데 포즈가 하트 5점 하트 5점 빨리 끝내자 처음에는 가장 기본 그치 근본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아니지? 다음에는 1 2 3 4 5 5 오케이 좋았다 1 2 2 3 3 4 4 5 1번 2번 3번 3번 4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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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